자... 자... 자 영화 월드컵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드맥스 대 베테랑 이 두 영화 다 저 봤어요 두 개 다 극장에서 봤어요 이거 어 극장에서 봤는데 그거가 자꾸 기억이 나요 그 막 나를 기억해 준가? 너를 기억해인가? 하여튼 그게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고 그 영화의 줄거리다 이런거는 별로 기억이 안나네? 그냥 아 모래바람 힘들었겠다 여기는 당연히 그냥 어이가 없네 그냥 이것만 기억나 어... 어이가 없는 것보단 날 기억하는게 나니까 어 매드맥스 일단은 64강 어 간편하게 딱 진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플래시도 봤고 디스트릭스9도 봤거든요? 일단 위플래시는 이 포스터가 너무 구려요 무슨 유튜브 어그로 썼네일 같애 그야말로 엄청나다 관객들의 기립박수 폭발적이다 진짜 무슨 어 유튜브 어그로 전문 채널을 진짜 뺨치고 갈만한 어? 더 자극적으로 더 더 이렇게 만든 이거구요 디스트릭트9은 약간 외계인이 나오는건 기억하는데 전체적인 또 줄거리는 기억이 안나네 이게 약간 좀 비유적인 영화였어요 기억을 하자면은 외계인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인간에게 대입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고 위플래시 노래가 좋기때문에 어 위플래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라랜드 대 이프올리 이프올리는 제가 딱 끊겼어 언제 봤냐면 제가 군인일때 봤는데 낮 2시쯤에 그 영화 TV 채널에서 이걸 해줬어요 그래서 무슨 남주인공이 무슨 택시같은걸 타 택시같은걸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만일 오늘이 뭐 자네의 마지막 하루라면 뭐 어떡할텐가 만약에 막 이런식으로 막 얘기를 막 끌어 일단 도입을 떼요 도입을 떼는데 거기서 갑자기 자 전병력 집합 이래가지고 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걸까 하고 나갔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 어 너무 너무 궁금해 이 이 영화를 제가 4년동안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나 근데 어허허허허허허 그쵸 제목이 아 만약에 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프올리 봤다면 이프올리 고르지 않았을까 어 이프올리에 진출합니다 아 유주얼 서스펙트 대 곡성 어 그때 다 본것만 나온다 어 신기한데? 이게 인제 그 영화죠 그 반전 영화의 어떤 그 자체 반전 영화의 이데아 어 곡성은 진짜 좀 저 이것 때문에 저 학교에서 한번 싸웠어요 친구랑 그게 왜 재밌냐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왜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걔는 이러이러해서 재밌다 아니 그게 말도 안되는데 그게 왜 재밌는데 이렇게 좀 싸웠던 어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또 싸우는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곡성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났다 둘 다 안본거다 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사운드오브 뮤직 하지만 사운드오브 뮤직을 안 봤어도 미 Finished 미 hablando 엎는 쪽도 힘들고 엎이는 쪽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 얼마나 자유로워 보입니까 이 맑은 이 들판 산 이렇게 바람 쉬 Rum 맘enk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 여기는 애써 웃고 있고 약간 찡그리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사운드 오브 뮤직 어... 음악의 소리 와... 너무... 제목도 완전... 로키 대 소우 제가 소우는 봤는데 로키는 안 봤어 로키는 안 봤거든요? 근데 소우 보고 아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이... 주인공이 직소잖아요 직소 직소라는 그... 어? 사이코... 살인마가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다는 이유로 잡아 가둬가지고 막 어? 이상한 장치를 해놓고 막 괴롭히면서 죽이는데 세상 세상 그런 꼰대가 없어 너는 열심히 살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도 잘 사는데 너는 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 열심히 안 사냐 이 말이야 너의 생명을 아삭하게 했다 이 말이야 이런 영화에요 빰 치 빰 빰 빰 치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한테 꼰대질하면서 죽이기까지 해 최악의 영화 진짜 어... 소우 본거 후회해 소우 어 노노 어... 로키 로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받지만 안받지만 로키가 이겼다 어벤져스 대 스카이폴 일단 어벤져스는 봤구요 어벤져스도 아마 극장에서 봤을 것 같애 007 영화를 분명 보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스카이폴인지는 스읍 좀 불분명해 딱 봤을 때 뭔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총이 너무 작아 이래가지고 뭐 상대가 되겠어요? 여기는 막 어? 헐크도 있고 어? 막 갑옷도 입구 활도 쏘고 빔도 쏘고 방패로 막고 지금 뭐 첩보 활동이 장난이야? 아니 뽀로로 총 들고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네? 아니 이거 첩보 활동이 지금 장난이냐구요 어허? 이렇게 첩보 활동하면 소우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첩보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 이러면서 어?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폴을 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우가 아까 떨어졌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 이분 이름이 다니엘 크레이그인가? 이분의 신변이 위험.. 위험해요 하지만 어벤져스는 많아가지고 소우 이기죠? 어 그래서 스카이폴 진출 자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자 일단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안 봤고 그냥 너나 잘하시라는 그 말만 알아요 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이 영화가 나오고 좀 유행을 했어요 이게 2005년 영화인데 이제 저 중학생 때에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그 소리에 아주 그냥 노인 오제에 걸렸어요 그냥 어? 뭐만 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애들이 그냥 한껏 어? 그런 표정하고 아주 그냥 어?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거 막 정말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일단 제목이 왜 이건지 진짜 모르겠어 이거 봐봐 이거 상이 몇 개야 2.. 4.. 6.. 9개? 8개? 좀 난해하긴 한데 이해하면 소름 그 자체예? 저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봤죠 또 유튜브에 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설 이런 거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구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답지 없이 풀 수 없는 학습지 같은 어.. 그런.. 그런 영화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상 주고 지들끼리 어.. 딱 봤을 때는 진짜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냥 무서워요 이사람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 너나 잘하라는 의미에서 친절한 금자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설국열차 어.. 둘 다 안 봤거든요? 지금.. 이.. 송가모씨 얼굴에다 대고 인생이 아름답다 그러면 ㅋㅋ 당장 한 대 맞을 것 같거든요? 아 너무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아 빨리 고를래 어.. 인셉션 구질헌팅 이건 안 봤어요 근데 인셉션은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 재밌게 봤냐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저는 그냥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봤어요 ㅋㅋ 그냥 어 디카프리오가 총 들고 있으니까 아.. 이거 들어가면 총 겁나 쏘고 그냥 다 깨볍 때려 부수고 ㅋㅋ ㅋㅋ 그냥 여기 여기 뒤집어 있는 것도 그냥 멋있을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 영화랑은 상관없나 보다 어.. 그냥 그냥 액션 영화인가 보다 그냥 이러고 갔는데 액션도 나오는데 아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허허허허허 그래가지고 저는 어 너무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진지하게 한 번 인셉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트클럽이랑 킹스맨 둘 다 봤는데 파이트클럽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어 파이트클럽 영화가 되게 재밌고 약간 둘이 되게 달라요 아예 가고자 하는 노선 자체가 달라 킹스맨은 약간 잘 만든 유튜브 같은 그런 영화예요 어 그니까 대놓고 B급을 저격하고 약간 어 좀 이상한 감성으로 재밌게 가보자 잘 만든 유튜브 약간 요런 느낌이고 파이트클럽은 씁 영화인데 어 그냥 잘 만든 영화 이거는 잘 만든 영화 근데 저는 유튜버잖아요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어 영화 잘 만들어도 그냥 그런데 어 이거는 씁 어 약간 그런 거죠 어 약간 뭔가 어 동료애가 느껴지는 저는 잘 만든 유튜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맨 어 엽기적인 그녀 대 실미도 제가 근데 엽기적인 그녀를 안 봤어요 실미도는 한 세 번 봤나? 이거 뭐 옛날에 TV만 틀면 어 맨날 해가지고 어 이제 계속 엄청 되게 격양이 됐어요 이 영화는 그냥 해도 되는 말을 크으읍 막 이렇게 항상 이 이 표정 그대로 항상 눈물 나올락 말락한 고 요 표정 그대로 계속 모든 대사가 다 크으읍 비겁한 변명입니다 크으읍 날 쏘고 가라 이름도 없었다 존재도 없었다 살려둘 이유도 없었다 고로 올라갈 이유도 없었다 자 엽기적인 그녀 폴리스 스토리 대 트랜스포머 와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 트랜스포머 와아 나 이거 영화관 가서 잔 거 진짜 처음 와아 뭐 뭐 끄 뭐 뭐가 무슨 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제발 좀 끝내 근데 성령 영화는 다 똑같은데 다 재밌어요 그래서 폴리스 스토리 글래디에이터 대 캡틴 아메리카 약간 방패 대 방패의 싸움이네요 창가 방패의 싸움에 아니라 방패 대 방패의 싸움 이쪽이 원조 방패죠 여기는 이제 고대 그리스고 여기는 이제 배경이 현대인가? 뭐 2000년대잖아요 어쨌든 근데 2000년동안 도대체 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 문화가 이렇게 어? 꽃피우고 발전할 때 도대체 2000년동안 인류는 무얼 했는가 고대로 방패 들고 나오잖아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어? 거기다 여기 그림이 더 많아요 여기에 장식이 막 더 있는데 어? 여기 기껏 해봐야 색깔만 더하고 비분야늄이고 어? 뭐식이고 비닐봉지이고 어? 똑같이 방패인건 똑같잖아요 근데 윈터솔저는 좀 재밌긴 재밌는데 어 이건 좀 재밌긴 해 솔직히 영화가 좀 재밌긴 해요 그죠? 어 글래디에이터는 안 봤는데 어 윈터솔저 재밌게 했으니까 요걸로 하자 나홀로지배 명량 제가 일단 명량은 안 봤는데 나홀로지배는 진짜로 한 50번 온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이거는 솔직히 자기들이 뽑힐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이사람 웃고 있잖아 지금 어 이 둘 마치 무슨 어? 선박 골드 승급전 하는 거 보는 것처럼 그쵸 머리에 불 붙고 그 막 발에 끼고 막 손 대고 막 어쨌든 제가 명랑을 안 봤기 때문에 어 요걸로 가겠습니다 어 아이언맨 대 톰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어 아이언맨은 근데 요새도 맨날 그 CGV 채널 CGV OCN 이런데서 해가지고 제가 런닝머신 뛸 때 저의 친구예요 아이언맨이 기억에 남네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맨날 파이널 미션이라고 ㅋㅋㅋㅋㅋ 톰크루즈 아저씨 ㅋㅋㅋㅋㅋ 계속 어 막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어 뭔가 뭔가 좀 와 이걸 또 번복하나? 약간 어 계속 제목은 항상 파이널 미션인데 계속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 아이언맨 어 쇼샹크 탈출 대 양들의 침묵인가요? 두개 다 봤는데 어 쇼샹크 탈출은 제가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스읍 어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영화 같은 데서 약간 살인마들 멋있게 나오는 게 좀 싫어 그래서 저는 쇼샹크 탈출 타짜 대 아가씨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아가씨를 안 봤어요 타짜는 영화는 한 번인가 밖에 안 봤는데 흐흐흐 자꾸 유튜브에 한국영화 명장면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흐흐흐흐흐 대사를 다 외워버린 동작 그만 내가 지금 민대리 핫바지로 보이냐?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너 지금 나한테는 굴탱을 주고 너 이거 장짜리 아뇨? 호나야기가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백원 들지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게 곤이요? 스읍 스읍 권이는 사는게 예술이었죠 타짜 스읍 피아니스트 부당거래 한 번 이걸 봐볼까요? 명혼을 울리는 선율 세계 최고의 감동 전 세계를 뒤흔든 감동 대작 하지만 전 안 봐가지고 흔들려지지 않았거든요? 전 굳건하거든요?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또 저한테 오늘부터 범인하라고 어 또 그러네? 스읍 어어 부당거래로 가겠습니다 슈퍼맨 대 스파이더맨 색깔은 스파이더맨 따라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조합 그죠? 빨간색 파란색 조합에 어 약간 당당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얼굴에 복면을 쓰는 그런 컨셉을 취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인게 얘는 뿔태환경 벗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요 약간 열받죠? 그리고 이 친구는 외계인이에요 그리고 슈퍼맨 아니 스파이더맨은 거미에 물렸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지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구인 편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암살 대 러브 액추얼리 두 명이 두 개지요? 이거 이거만 기억나네? 이 정도가 정말 두 방 맞은 영화인 것 같고 이 영화는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여기 드르륵 어 이거 맞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여기서 알람 링맨이 뭘 살려고 하는데 이... 로안 액킨스의 미스터 빈으로 유명하시죠? 이 분? 그 분이 계속 막 스읍 막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포장을 계속 막 디테일하게 해요 빨리 사가지고 어딘가 가야되는 상황인데 계속 막 포장에 대해서 막 DMI 막 하면서 그게 너무 좋아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암살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변호인 대 국제시장 봤는데 아...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일단 두 개 다 포스터가 다 환하게 웃고 있죠? 당신의 웃음과 눈물을 지켜드립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던 것 같애요 웃음과 눈물을 진짜 지켰던 것 같애 국제시장은 그때 그 시절 국세계사랑 우리들의 이야기 근데 이 사진에는 일단 국밥이랑 요 막걸리가 좀 자꾸 눈에 가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이어트하는데 진출하면 다음 라운드에 또 이 사진 봐야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시장 터미네이터2 대 택시운전사 일단 터미네이터는 봤구요 택시운전사는 제가 안 봤어요 택시운전사는 안 봤는데 표정이 너무 극명하죠? 어디로 가세요 손님? 우리집 어... 멋있네요 터미네이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어... 건축학개론 일단은 제가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이 영화를 안 봤고 건축학개론은 봤습니다 건축학개론 봤는데 건축학개론 봤는데 이거 기억나는게 이거밖에 없어 막 비벼 이거밖에 기억이 안나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그래서 구했나요? 맷데이먼 구했나요 그래서? 어... 헐리우드가 맷데이먼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해졌나요? 자 어쨌든 비비면서 제가 어... 게임 롤도 질거 이기고 그죠? 납득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벼가지고 질게임도 이기고 이길게임도 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학개론으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들 이터널 선샤인 아 완전... 장르가 완전 달라 서로 만나선 안 될 친구들이 만나버렸네 여기 진짜 전형적인 깡검형 음... 그 다음에 이터널 선샤인은 관객들이 선정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 저한테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짐캐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짐캐리는 진짜 또 제가 좋아하는 짐캐리랑 되게 달라가지고 어... 고런 의미에서 어... 이터널 선샤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개도 안 봤네 자... 부산행 대 말죽거리 잔혹사 옥당으로 따라와 어... 니가 그렇게 땀을 달해? 옥당으로 따라와 부산행 개쩔어요? 아... 그럼 말죽거리 잔혹사 해야겠네 에일리언 대 캐러비안의 해적이다 와... 영화를... 다 보고나면 기억이 남는 거는 조니 대 밀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 에일리언은 제가 안 봤는데 에일리언은 안 봤는데 제가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임을 다 깼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게 깨가지고 어... 에일리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없었다면 그 게임도 나오지 않았겠죠? 본 아이덴티티 대 알포인티 알포인트 이것도 맷데이먼이죠? 어... 맷데이먼이 막 기억을 잃어가지고 알고보니까 막 엄청난 특수요원이고 막 그런건가? 이거는 되게 손에 꼽히게 무섭다는 그... 한국공포영화 손에 꼽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봤고요 앞으로도 안 볼려고요 어... 무서워 자... 본 아이덴티티로 가겠습니다 바이너리티 리포트 대 다크나이트 제가 놀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니까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보고나서 재밌으면 이사람이야 영화가 너무... 성심 성의껏 만드는게 너무 느껴져요 와... 되게 진짜 성의있다 극장에서 딱 보면은 약간 대접 받는 기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는 제가 감독이랑 카톡을 해보고 싶었는데 친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어쨌든 어... 다크나이트 이거... 어... 재밌죠 레키엠... 대... 비긴어게인 일단은... 레키엠... 영화를 몰라요 이거 좀... 어... 이거 좀 가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 너무... 너무너무 노려보시는거 아닌가? 당신을 중독... 시키는 영화? 위험한거네... 유해물질이네 나와 함께 노래할래요? 어... 괜찮은데? 그리고 비긴어게인이... 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 그 노래잖아 그 영화잖아 그 노래 이... 이 노래잖아 이 노래 어 이거 재밌었어 이거 비긴어게인 신세계네 백! 투서 퓨처 이것도 이제 또 깡검형 영화죠 어... 이거야말로 또... 어... 전형적인 그... 깡검형 영화 막... 싸우고... 욕하고 배신하고 배신했는데 또 배신하고 배신인줄 알았더니 또 배신하고 배신이 아닌줄 알았더니 역시나 배신이었고 이번엔 배신인줄 알았더니 역시나 또 배신이었던 어... 뭐 고런거 새 남자가 가고싶었던 서로다른 신세계 다 똑같은데? 어... 신세계 백화점이 어딜 가나 사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특별한 그런게 있나? 어... 죄송하구요 죄송한 마음에 신세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적 죽은 시인의 사회 공공의 적도 안봤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는 근데 어...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 죽... 죽은 시인의 사회에 자 이제 32강이 시작됐습니다 와 근데... 황정민씨 나오는 영화가 도대체 몇개야? 계속 있네? 하하하하 그리고 맷데이먼도 근데 사실 어 만만치 않죠? 맷데이먼대 황정민 팔은 또 안으로 굴린다고 zwölfe 흐으으아 sondern 답지 봐야 풀 수 있는 퀴즈 같은 거 어... 봤을 때 재밌어야지 그래도 일단 곡성 자 엽기적인 그녀 대 어... 스파이더 맨 척태현씨가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있어서 약간 입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은 입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어... 똑같이 이빨을 하루 안 닦았다고 쳤을때 여기 쪽에서 구취가 좀 덜 나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입으로 숨 쉬면은 자기 코에도 입냄새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치아위생을 청결이 할거에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장난감 총 또 겨누고 있죠? 이거... 이분이 지금 아무리 특수의 에이전트고 해도 이렇게 2대1로 싸우면은 이분이 집니다 둘이 또 연인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팀워크가 좋을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카이폴이 이길 수가 없어 첩보원이 싸움에서 진다? 그렇다면 탈락인거죠 누가 누가 더 시원하냐 대결 방금 이제 탈출해가지고 프리덤을 외치는 모습이구요 여기서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모습이구요 자 근데 일단 보자면 이쪽은 지금 비도 맞고 있고 아예 상이 탈의를 했죠? 그래서 시원함은 지금 이 상탈 이 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그래요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만 있는게 아니죠 그 다음 순간은 눅눅하고 축축하고 젖었죠? 말릴라면은 힘들죠? 근데 이분은 그냥 집에 이러고 가면 돼 뭐 딱히 뭐 건조작업이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운드뮤직 죽은 시인의 사회는 이제 아마도 문과 선생님이 학생들을 약간 너무 이렇게 판에 박힌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막 시도 읽어주면서 약간 문과에 그거를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거고 여기는 어... 도둑들이 범죄를 저지르러 왔다가 오히려 범죄를 당하는 역광광 당하는 만화 아 만화가 아니라 영화 일단 너무 장르가 달라 두 개의 장르가 이거는 웃으면서 되게 그냥 웃으면서 보는데 이게 어렸을 땐 웃겼거든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나이가 늘면 들수록 여기가 불쌍해 아 단양님 감사합니다 오 어렸을 때는 내가 인생에서 그렇게 막 어? 머리에 불 붙고 내팽겨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케빈처럼 모든게 잘 풀릴 거다 이런 약간 안일한 마인드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케빈에 공감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직 살다보니까 야 이거 이 사람들처럼 나도 내팽겨지는구나 응? 그렇기 때문에 어... 나홀로 집에 점점 뭔가 할 말이 좀 없어지고 있긴 한데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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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다같이 서있고 그죠 어... 인싸아웃 영화를 좀 생각해보자면 이... 국제시장영화는 우리의 약간 부모님... 보다 더... 나이 많은 세대인가? 어쨌든 그... 옛날 세대가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나라를 이룩했다 이 말이야 약간 요런 느낌의 영화고 어... 이것도? 또? 또 그런거건데? 어... 또 우리 그... 부모님 삼촌쯤 되는 세대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 맞장만 뜨고 로망있게 살았다 이 말이 약간 이런거 아닌가요? 또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다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신데 어? 좀 권상훈이 약간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속 진출하면은 계속 쌉소리 들어야 되는거 자 웃고 계시니까 웃으며 퇴장합시다 여기도 아이언맨은 일단 지금 일단 포스터가 성의가 없어요 이 안에 로다주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우린 몰라 이거 그냥 깡통만 이렇게 세워놓고 어? 안에 당연히 우린 로다주가 있을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는 다 성실하게 배우들이 자 포스터 에... 다 등장을 뭐... 해준 모습이죠? 얘는 왜 킹스맨 된거였지? 뭐가 있다 그랬나? 뭐 왜 후보로 뽑힌거있지? 어 기억이 안나네 어... 그럼 일단 올려주면서 기억해보도록 합시다 둘 다 약간 입모양은 똑같아요 일단 음... 스읍... 로봇이지만 그니까 로봇의 배신자지 로봇이지만 인간을 좋아하는 로봇 어? 아무리 로봇이지만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게 있는데 또 팔은 또 더 안으로 굽는다고 금자씨는 진짜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해도 저는 금자씨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터미네이터가 저한테 You doing better 이러면은 네? You are not good enough 네? 의사소통이 안되는거죠? 어... 그래서 한국어 배워오겠다 I will be back 어... 오케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터미네이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액션 최고의 흥행작 성룡 키이라 나이틀리랑 마크 러팔로 어 키이라 나이틀리도 은근 많이 나오는데 비긴어게인은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스읍 어... 그쵸? 노래도 되게 좋구요 스토리 자체도 되게 감동적이야 되게 좋아요 근데 위험한게 있어요 이 사람 화나면 헐크되거든요? 어 락이나 메탈 쪽의 음악을 갈 수가 없어 불담면 화가 나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헐크가 돼가지고 무대가 무너지고 공연장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안되거든요 음악 들으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잔잔한 식의 노래밖에 할 수 없는 장르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으앗! 도로우우울!!! 이러다가 갑자기 헐크들이버리면 관객들은 무슨 죄여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 아마도 미리 조치를 하고 충분히 넓은 스테이지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관객들에게 레전드 공연으로 남지 않을까 비기너게인 세계를 울린 뜨거운 펀치 꿈을 향한 이들을 위한 인생 영화 내 생각에는 스읍 인생을 한 열 번 정도 사야될 것 같애 인생 영화.. 가 너무 많아가지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만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로키는 아마... 어... 밑바닥에서부터 주먹으로만 올라오는 거고 얘는... 얘는 좀 원래부터 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치사하게 얼굴 가리고 음성변조해가지고 WHERE ARE YOU?! 베베베베베 약간 요렇게 말하고 로키 말을 안 들어봤어요 안 봤으니까 그래서 헛 다크나이트 전, 유래, 백, 분 천재를 광, 갈망하는 광기가 폭발한다 흐읍 전세계 140개 영화상 석권 제72회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아니 이거 보면은 우리 엄마가... 나랑 어디 가가지고 선바 유튜브 알아요? 막 이러는 거 보는 거 같애 되게 막 부담스러워 안 알아줘가지고 너무 서운한 거 같은! 그쵸? 지금 막... 안 그래도 지금 영화 자체가... 애가 약간... 어? 그 압박... 그쵸? 더 잘하고 싶은 사람과 그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엄청 압박하는... 나오... 압박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그 긴장감과 그 실제 그 여련 약간 요런 게 포인트인데 벌써부터 포스터부터 크... 무진장 압박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압박받아가지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손에서 피날 때까지 드럼 치는 사람한테 말이야 어? 그쵸? 어... 근데 여기는 더 거짓말 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아닌데요? 여기 만약에 아닌 사람 있으면은 어? 책임 지실 건가요? 폭발적이다 아까... 설국열차 때문에... 호다닥! 황급하게 올라왔죠? 웃으면서 동시에 펑펑 울 것이다 큰일났어요 여러분 이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영화를 함부로 봐선 안돼 한번 생각해보세요 흐하 ほ어gré 이건 위험해요 어, 위험 feder 어, 뭐... 무섭잖아 그쵸 음... 무섭고 위험하죠 그래서... 어... 신세계에 제 폐는 제 손 폐는 장찰리가 두 장이지요 하나는 밑에서 한 장 하나는 위에서 한 장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장사리를 두 장 가져왔습니다! 자, 닫자아 재판장 망치 건드리지마! 손바지 날아가본게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엘리언 뭐예요? 외계인이잖아요? 호흡 여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In space, no one can hear you scream 우주에선 니가 소리 지르는 거 아무도 못 듣는다 그러면 내가 엘리언 떨어뜨려도 엘리언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게 누가 외계인 하래? 지구인으로 태어났어야지 어? 자, 부당거래로 가겠습니다 음 거짓말처럼 그녀가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거짓말처럼 영화를 보다 끊겼어요 티비로 보다가 갑자기 연병장 집합하라 그래서 거짓말처럼 끊겼는데 단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지지 않더라구요 4년간 단 한번도 이프홀리를 볼 기회가 없었어 물론 내가 볼라고 했으면 봤겠지만 그렇게 내가 막 찾아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셉션 자, 지금 이제 16강까지 아 진출했습니다 와 일단 16강까지 뜬 영화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는데 어 여기에 안 본 영화 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슈알츠 제네고가 총 들었죠 그래서 두 손 다 들었어요 두 손 들었는데 지금 애매해 완전히 푸치와 핸섭한게 아니라 언제 갑자기 회오리 돌리기로 회오리 돌리기로 반전을 반전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로봇도 예측 못해요 그건 터미네이터도 예측 못해 인공지능도 어느정도 그거 거기서 인제 인공지능과 그 인간의 대결이라는 거죠 알파고와 바둑 둬서 이기는 법 바둑판 엎어 그죠? 그러고 나가고 내가 이겼다고 딴 데서 말하고 다녀 알파고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고로 인간의 승리입니다 어 사운드 오브 뮤직 완전 대조적이네 대조적이고 광기 폭발 폭발 담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강렬짜리 흥분 이거 이거 완전 무슨 폭탄인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하나의 폭탄인가요? 영화 맞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폭탄 파는 줄 알겠어 어 근데 저는 이런 폭탄같은 영화가 좋아요 그냥 막 완전 진짜 나를 정신 못차리게 하는 이것도 영화가 뭔가 스토리 자체는 뭔가 어이없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그냥 기억이 잘 안나요 그런게 그냥 막 후드려 때려가지고 위플래시 저는 근데 스파이더맨을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처음 본 히어로무비가 스파이더맨이어가지고 스파이더맨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기는 포스터가 스페인어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한국말 번역이 되어있죠 팔은 어디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심지어 영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 포스터를 해놨단 말이죠 그쵸?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포스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당연히 스파이더맨 같은 이제 개시지반이죠 어 신세계 어게인 어 둘 다 약간 개시지반인데 여.. 이 영화는 어 어 아니 이거를 지금 몇번 나오는거야 신세계로 요걸 할 수 있는 말 다 했는데 또 나오면 어떡해 아 비긴어게인이 좋아요 이 에그씨 아빠가 원래 킹스맨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발이 된거에요? 이거 문제 있거든요 사람이 어? 지연 혈연 요런거 원래 어? 요런거에 구애받아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임무 아닌가? 킹스맨이? 요런거에 구애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한국 영화잖아요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하면 착한 지연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제가 하면 착한 지연이에요 어 제가 하는건 괜찮음 그쵸? 근데 여기는 여기는 안 돼 그래서 뭐 타짜죠 희망헌문세상 미친놈만 살아남는다 약간 그냥 여기 바꿔도 되겠는데 어 여기 그냥 여기 매드맥스 이거 바꾸고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바꿔도 어 그럴싸한데 그죠 이거 한번 리메이크합시다 분노의 도로 이것도 한 9시 7시 8시에 때 그 노들길이나 올림픽대로 한번 가면은 이거 딱 나오거든요? 딱 나와 진짜 영화 하나 분명 찍을 수 있어 날씨 안 좋은 날에 어 올림픽대로나 노들길 이거 출근시간 퇴근시간 딱 가가지고 음 그 다음에 택시가 한번 어드는 거 한번 딱 보여주면은 부르면 바로 진짜 어? 바로 이거 나오거든요? 분노의 도로? 야 이거는 리메이크 기원하면서 어 매드맥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그렇게 다운을 잘해? 옥 땅으로 올라와 근데 어 여기 브루스 웨인의 집은 옥상이 되게 멀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다가 배트맨도 지쳐 솔직히 엘리베이터 타는건 좀 반칙이잖아요 싸우자고 올라갔는데 뭔가 박력있게 계단을 올라가야지 근데 브루스 웨인이 엄청난 부자여가지고 엄청난 부자여가지고 거의 한 100층 가까이 아마 뛰어 올라가야 될걸요? 그러면은 아무리 배트맨이어도 일단 지치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이 뭔가 흥미가 있어야 열심히 하는데 지치고 힘드니까 어? 뛰다가 아씨 니가 이겨라 이러고 이렇게 권상우 승리 영화는 다크나이트가 더 재밌어요 싸우면 권상우가 이기겠지만 크리스찬 베일 어... 또... 어... 그거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는 근데 다크나이트가 재밌어서 사실 친구랑 왜 싸웠냐면은 이 영화 자체가 저는 좀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석해도 다 맞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그냥 다 열어놨는데 곡성을 재미있고 좋게 보신 분들은 그걸 되게 좋게 막 포장을 하려 그러는거야 그냥 어떻게 껴넣어도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조건 이런게 맞아 요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답답해서 좀 그랬는데 그쵸 요거부터도 저는 이게 영화 내용이 아니라 약간 관객들한테 하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막 요거 같다가 되게 막 말이 많았어 하여튼 이 영화는 그냥 요건 재밌어가지고 뭐 할 말이 없네 뭐 재미가 없었어요 뭔 말을 하는데 어... 인셉션 어... 인셉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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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5월 10일 이 지우 생일이거든요 쓰읍... 흠... 흠... 이거도 팔은 안으로 금냈다고...ㅠ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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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X 어... 그렇기 때문에 인셉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하? 임... 자... Matrix 어어 왔다! 자 이제 8강부터는 좀... 힘들죠? 고르기 힘들어 진짜... swept... 으어어억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나에게 인상을 준 친구들만 남았을 거에요, 이제 자 그러면 영화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진짜로 지금 진지하게 해볼게요 그럼 8강부터는 이제 어.. 사업소리대잔치는 막을 내리구요 타짜는 진짜 재밌는 어.. 오락영화죠? 어.. 재밌어 솔직히 영화도 재밌어요 그.. 명대사가 기억에 남는게 영화가 재밌기 때문에 명대사가 빛을 바라는거지 약간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영화같은거 보면은 의도적으로 바이럴 타려고 뭔가 어색하게 명대사 집어넣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막 영화 보다보면 갑자기 영화.. 극중 인물들이 막 재미없는.. 데 뭔가 유행어 같은걸 막 밀 때가 있어 근데 그런거가 아니라 어.. 패건들지만 이것은 진짜로 그 상황에 너무나 잘 맞는 잘 어우라지는 진짜 어.. 명대사고 스읍.. 어.. 위플래시는 드럼이 멋있어요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연기는 아니었어요 전 믿을 수 있었어요 아.. 연기를 잘하는구나 좀 믿을 수 있었구요 어.. 막 강렬하고 짜릿하고 스읍.. 수 있는데 흥분.. 까지는 좀 안됐구요 흥분까지는 안됐고 음.. 관객들의 기립박스도 우리 극장에선 없었어요 우리 극장에선 없었고 사실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영화가 막상 김빠졌던건 사실이에요 그냥 봤으면 진짜 재밌었을텐데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좀 김빠졌던건 사실이에요 음.. 타짜는 아마도 제가 추석이나 설날에 그.. 스읍.. 추석특산용을 처음 봤는데 어.. 그냥 기대를 안하고 보니까 어.. 너무 재밌더라구요 사촌들.. 사촌들이랑 봤나? 누구랑 봤나 어쨌든 음.. 그래서 타짜 이게 원이였으면은 제가 스파이더맨 가는데요 왜냐면 어.. 스파이더맨 원이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영화가 이럴수도 있구나 라는걸 처음 느끼게 해준 그런 영화였는데 음.. 투에서는 약간 좀 식었죠 이제 저도 약간 어.. 좀 어른이 됐다거나 할까? 원은 아마 초등학생때 봤을거에요 열두살때? 근데 투는 기억에 남는게 이제 막 음.. 시험 끝난 음악 시간이라던지 시험 끝난 체육 시간이라던지 요럴때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어.. 대충 봤던 거 같애 대충 봤던거 같고 어.. Begin Again은 참 즐겁게 봤죠 쩕 Begin Again 와.. 양팔 회전건법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운드 오브 뮤직 크으으 füh으으 음.. 일단은 사실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는 안받기 때문에 어머.. 회전 칼날 펀치가 아니었다면 호흡 회전 칼날 권법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예선 탈락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다크나이트 이것도 인셉션이 이거 진짜 제가 재밌게 본 영화 특징이 다 진짜 기대를 안하고 그냥 총만 쏠 줄 알았는데 그 막 꿈, 꿈 얘기 되게 막 나 이거 보고 한창 또 꿈에 빠져가지고 막 꿈 일기 쓰고 그랬어요 그 막 자각몽 이런 거 꺼보려고 근데 너무 잘 자가지고 실패했어요 꿈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자, 나 자고 현실을 열심히 살자 음... 인셉션 아 이제부터 빨라집니다 아 4강 왔어요 아 이제 이제 좀 고민된다 진짜로 여기서 좀 깊게 들어가자면 영화란 무엇인가 왜냐면 요건 약간 음악을 쓰는 것이 약간 뭔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거 음악이 다 있는데? 어 너무 치사하다 약간 요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지 않나요? 비긴 어게인 측에서 한마디 한다면 야! 너넨 총 쏘지마 어? 너 왜 총 쏘냐? 우리는 그냥 어? 평범하게 했는데 야 총 쏘는 거 반칙 이래버린다면? 우리도 장르다 음악영화라는 장르다 왜 음악이 반칙이라고 생각하냐? 너네 그럼 CG 쓰지마 아니 그래도 너네는 영화를 보면 음악만 들리는데 그런게 어딨냐 옥신각신 그러다가 디카프리아 화를 못 참고 빵! 쐈어 앟! 러팔러가 맞았어 근데 헐크였던 거임 감히 총을 쏴? 와장창! 비긴 어게인 승리 이제 다크나이트는 스읍 이제 그 조커 히스레저의 미친 여련과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되게 그 그 주제의식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진짜 모든 것이 저는 되게 막 완벽한 영화에서 보면 볼수록 재밌어 잘 만든 영화는 진짜 약간 보면 볼수록 몰랐던 게 보이면서 더 재밌어요 물론 처음 봐도 재밌고 근데 타짜는 보면 볼수록 내가 대사를 외워 갑자기 막 빙의가 돼요 그래서 완전 그 그 지점이 다른 거예요 다크나이트는 와 저런 것도 있었네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재밌다 이거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 어쨌든 어 그래도 다크나이트로 가겠습니다 명대사 까지만으로 4강까지 온 것도 짱이었다 타짜 그리고 좀 teachers 알려드리자면 허 НА representation 어우 결승전이네 와 뭔가 험어하다 결승까지 오는 길 어어 즐거웠네요 다크나이트 대 begin again 물어보죠 네? 저와 함께 노래할 래요 워 아니 배트맨 쑤 저와 함께 노래할래요? 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딱 어울리는 음악을 하자 갑자기 이제 어... 데스메탈 밴드 딱 결승해가지고 하다가 헐크도 갑자기 노래하다 열받아가지고 헐크 변신 근데 배트맨이랑 막상막할 줄 알았는데 어... 헐크가 날려버렸어 그쵸? 날라갔는데 배트맨이 아까 전에 권상우가 기다리고 있던 옥상 꼭대기로 날아간거죠 거기서 권상우 이기고 결승! 진출 아 다크나이드 아 우승! 아 축하하세요 하아 Thank you very much 자연스러워서 넘어갈 뻔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